네이 스미스를 뚫고 들어가는 하트 사이드 스텝으로 시약함도 뚫어버리네요 1쿼터 도중 브런슨의 부상이 있었던 뉴욕인데요 곧바로 벤치 쪽으로 교체 신호를 보내는 브런슨 토핀에게 띄워주는 메코넬이죠 침착하게 엔드원까지 얻어냅니다 수비수들이 아주 많은 페인트존 기어이 올려놓는군요 전 토론토 멤버들이 맞붙습니다 시약함이 이기네요 할리버튼의 노루패스는 미친 수준이죠 터너가 파괴적인 덩크로 화답하는군요 하프타임 때 몸 상태를 확인해보는 브런슨입니다 기미난 움직임으로 파고드는 디빈첸조 한 손으로 찍어버립니다 터너의 공격자 반칙이 불린 장면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앙 침투를 시도하는 브런슨이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하트를 제치고 들어가는 네이스미스 아누노비의 수비에 막히고 맙니다 공을 따낸 브런슨이 아누노비에게 전달하네요 가볍게 레이업 마무리 뉴욕에게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집니다 다리에 무리가 온 아누노비 결국 락커룸으로 들어가네요 토핀이 저돌적으로 파고듭니다 앤드원까지 따내는군요 아치오아를 기다려준 디빈첸조 잭슨이 뒤에서 막아냈죠 메코넬을 상대로 파고드는 브런슨인데요 또 앤드원입니다 에이스 모드를 켜는 브런슨 메코넬이 페인트존 안쪽으로 침투합니다 기술적으로 올려놓는군요 오늘 네마드는 울기 일보 직전이겠네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리버튼이 3점 대신 킬패스를 선택했죠 반칙까지 얻어내는 터너 네마드 앞에서 춤을 춰보는군요 3점을 꽂아버립니다 하트가 수비수들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죠 공격 리바운드 단인 디빈첸조가 식도 패스를 찔러줍니다 빌라노바 동기들이 눈을 맞추네요 디빈첸조가 결정적인 3점포를 터뜨립니다 할리버튼이 추격의 불씨를 살려보려 하는데요 다시 네마드와 1대1을 시도하는 브런슨이죠 환상적인 플로터 마무리 스파이크리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칼레일 감독은 항의하다 결국 퇴장당하고 마는군요 시리즈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뉴욕입니다 후반전에만 25점을 몰아친 제일런 브런슨 스파이크리 papers 기 hover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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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